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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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이 항소고집이죠 여기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고집없는 사람은 어디있겠어 그런데 언니는 다른사람보다도 언니 주관이 너무 뚜렷해 그래서 언니가 한번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딱 먹으면은 딱 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망해도 하는 스타일이야 왜 그러냐면 사주로 오게 내가 대장이 되라는 사주지 내가 쫄자가 되라는 사주는 못되거든 차라리 내가 용의 머리가 될래 뭐 용의 머리가 될래 아니 뱀의 용의 꼬리가 될래 아니면 뱀의 머리가 될래 그럼 언니는 용의 꼬리가 안 돼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 내가 꼬리를 왜 대는데 머리가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나무 밑에서 있는 사주가 절대로 못될 못될 거야 나무 밑에 있어도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나무 사장이 다른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사장을 가르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건 일으켜야 돼요 이건 일으켜야 돼요 이건 일으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일 년 동안 잔소리해 봐봐 사장이 기분 나쁘니까 언니 짤리지 아니면 언니가 사장이 멍청해 아우 저 사장 멍청해 내가 해도 저 정도는 더 잘 보이는데 하고 나오는 성격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저 뛰쳐나와요 어 그니까는 나무 밑에 절대 입지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뭔가를 했을 때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오목조목 따지는 성향이 있어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죠 절대 얼굴하고 내 성향은 천지차인 거예요 네 좀 말하자면 사는 사 공 공 확실히 구별할 구별하는 사람 나처럼 우유부담하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되게 또 사람들이 막 냉정하고 내가 뭐 막 욕을 잘한다고 노트북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내가 큰소리 치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결정 결정을 잘 못한 우리가 그 장애? 장애 네네 결정장애? 네네 결정장애 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많아요 저는 우측 잘 못해요 그런 걸 근데 언니는 딱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네 기다 싶으면 딱 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하더라도 저 끝에가 뭐가 있나 내가 저 끝에가 꼭 뭐가 있는지 내 눈을 꼭 확인을 해야 돼 해야지만은 내가 직성이라고 해야지 직성이 딱 안심을 딱 하지 내가 확인 안 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내가 답답증을 느끼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돼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지 내가 직성이 딱 놓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저 망해도 해보자 네 그 말이 그 말이야 저 밑에 끝에 뭐가 있는지 베랑 끝이 있을 수도 있고 금은보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잘못 가다가는 툭 떨어지고 잘못하고 내가 금은보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금은보화는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다 낭떠러져서 툭 떨어지었던 것 같아 다 끝까지 가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한번 물어봐요 지금 올 3월 달부터 시작했나 올 4월 달부터 시작했나 5월 달부터 시작했나 아니면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나 내 새로운 저기 내 그 가계를 9월 달 했어요 올해 9월 올해 3월 달 9월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 네 2월 달 내가 새로운 문서 잡을 수였거든 아 2, 3, 4 네 네 이때 문서를 잡았으면 한번 잘 생각해봐 그때 문서 운이 한번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이때 문서를 잡았으면 그래도 그 문서에 대박이 났을 것이고 네 내가 9월 달 넘어서 문서를 잡았더라면 내각장 이 문서를 놓아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놓아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양 갈래에서 고민하게 생겼단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죠 뭐가 돼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을 더 확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지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도 뭔 말인지 알아 3, 4월 때 3, 4월 그때 잡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네 아무리 코로나 하더라도 내가 그때 문서에 이동해 운이 들어왔거든 네 운이 들어오면서 하나는 약간 접으라는 수였거든 그래서 하나는 약간 하기는 하되 네 지금 새로운 잡은 문서에 더 언니가 더 많이 꽂혀 있을 거야 긴 것만 듣다 봤어요 그 앞전 문서보다 새로 잡은 문서에 더 꽂혀 있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네 사실은 내 사주가 밤에 피는 야야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겸양했어 네 밤에 피는 야야는 지금 딱 이렇게 간상점으로 다 본다면 네 밤에 내가 이쁘게 화장을 했다 네 그러면 진짜 밤에 피는 야야 네 근데 애교도 되게 많을 것 같으면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막말로 기생의 사주지만 남들 앞에서 막 애굣 떠나서 또 성격은 못돼 맞아요 그냥 수학선생님이야 응 밤에 피는 야야가 수학선생님이 노릇하면 네 볼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겠지 아 네 잘 새겨들면 될 거야 이거 답 나왔어 답 줬어 네 네 일본 내 사주가 똑 부러진 사주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그린다 찍는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내가 맘에 안 찢어버리고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찢어버리고 될 때까지 하는 성격이거든 네 성격이 네네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어 일본은 조금 내가 주침했던 것 같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근데 무녀의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귀로 봤을 때는 일본도 주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 언니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네 일본 일본 하고 있는 걸 하지 마셔야는 아니야 아까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뭐 미술 그런 걸 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뭘 그린다든지 그것도 잘 맞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왜 그러면서 누굴 가르치는 사주도 같이 겸양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나 말했듯이 나 내 장사는 내 혼자는 사주지 네 남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있더라도 나랑 동업은 안 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절대로 내 남편하고 장사를 같이 뭐 장사를 한다 안 돼요 내 밥그릇은 내 밥그릇이고 남편 밥그릇은 내 남편 밥그릇이야 남편은 나무 밑에서 사실 내가 직장에서 차분히 일할 일을 할 사주고 나는 누굴 가르치를 사주고 내가 누구를 앞으로 아까 대장고루 타야 될 사주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남편에서 남편이 나를 잘 밀어준다 치더라도 내가 대장고루 타고 있는데 남편이 지가 대장고루 탈락을 해 못 보는 거야 절대로 남편이라도 남편 일지라도 본인이 못 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냥 잘 하다가도 속으로 아니 씹으라 현재 속으로 씹으라 그래야 네 저 멍청한 거 맞아요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사업을 하지 그러니까 니가 지금까지 망했어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확 폭발 마음속에서 폭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겉으로 어 여보 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슴은 썩어 뭔들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동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뒤에서 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줘 뭐 테이블 정리 좀 해줘 그런 건 상관은 없겠지만은 내가 장사를 하는 데에서는 남편이 가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나 혼자 막 일직 일직선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아니 삼 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야 지금만 대답해요 네네 금전 쪽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금전 쪽으로 진짜 거짓말 내가 진짜 다 내려놨 놨 놨어야 될 거예요 저 지금 마음 내려놨어요 아니 응 금전 쪽으로 다 내려놔 네네 축축축축축 금전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짝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 년 전부터 금전이 축축축 더 내려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여기에서 이런 마음까지 들었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나 어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나 애들하고 그런 마음도 한 번 정도는 먹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왜 삼 년 고비가 진짜 힘들었거든 삼 삼 년 고비가 본인한테는 네네 긴급만 대답해 주고 아니면 아니다 해도 돼 갈등이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내년 문서를 이미 2월 3, 4월 달에 잡을 문서를 9월 달에 잡아서 조금 내가 타격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그 문서를 멀리 보고 간다면은 네 내 후년이 훨씬 좋아요 내년이 아니고 2024년 말씀하시는 거죠 어 내년 이제 내년이 계무연이고 그 그 다음 해가 본인한테는 훨씬 내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인생에 이제 우리가 그 노후 준비를 한다고 그래야 되지 딱 길목에 서서 노후 준비를 했을 때 아직은 노후 준비할 시간은 아닌데 내가 이 나이부터 내가 노후 준비를 해요 네 내 나이부터 이 나이가 뭐 됐으면 말고 안 됐으면 말고 이 나이부터는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2년만 더 고생하면 고생하다 보면은 그 노후가 내게 될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런 운이 있기는 해요 지금 24년에 있어요? 땅지인데요? 아니요 저희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죠 어쨌든 저렇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후랑 근데 점 잘 보는 거네 네 맞아요 24년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 말고 내 후년 이게 이제 내 노후에 크게 난 갈림길 크게 나한테 들어오는 복도가 들어오는 거지 이것도 복이 들어오는 거 저것도 복이 들어오는 거 네 저희가 두 채를 받으니까 맞아요 가게도 복 들어오고 네 돈도 집도 복 들어오고 잘 맞춰서 고맙네 그러니까 내가 수학선생님 같은 기질로 가게는 하지 마세요 아 내려놓을 거면 내려놓고 그냥 수학선생님 같은 그걸로 장사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한 기생의 사주를 가졌다면 기생으로 장사를 하라는 뜻이야 사람이 nozzle 몸팔어야 기생인가? 그거는 아니죠 아니잖아 내가 사람들한테 쌩고 쌩고 웃는 것도 기생이야 그치? 그런데 언니야 뭐라고 하겠어? 언니는 국으면 그거 수학이면 수학 딱딱딱딱딱딱딱 따기도 아닌게 딱 구별이 돼야된다고 알았죠? 응 아까 말씀하신 야와라는 단어가 되게 늦겨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저희 신랑은 너무kell곤 딱딱이도 아닌 게. 딱 구별이 돼야 된다고. 알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야와라는 단어가 많이 느껴져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저희 신랑은 저희가 이제 저는 신랑한테 이 지금 술집을 운영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전적으로. 근데 지금 신랑이랑은 지금 이 술집이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혀 맞지 않나요. 전혀 안 맞는 건 본인도 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전혀 안 맞는 게 아니라. 네. 신랑이 사업에 운이 없다는 뜻이지. 그냥 운이 없으니까 안 맞겠지. 그러다 보니까 밤에 피는 야 본인이 났어야 되겠지. 네.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계속 저한테 SOS를 해요. 와서 도와달라고. 네 도와주기는 하는데. 그게 밤에 피는 야예요. 근데 전체적인 이제 총괄은 이쪽 술집 사업은. 남편한테 이끌어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이끌어 나가라고. 그걸 계속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데. 못 이끌어 나간다고. 그게. 아깐 내가 그랬잖아. 신랑은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이지. 나 혼자 사업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신랑하고 동업은 하지 마라. 내 신랑하고도. 밤에 피는 야 하면. 확실히 밤에 피는 야가 돼버려든지. 내가 그랬잖아. 밤에 피는 야는 나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뒤에서 그냥 허드렛 일만 도와주고. 그냥 당신은 여기까지만 참견해. 그냥 내가 두 가지 다 할 테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본인 성격이 똑부러지기 때문에. 밤에 피는 야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내가 거기에서 한번 내가 오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하루에 나는 남의 남의 남은 일을 하יך. 다현이 지 benefited까? elenços에 사는 것들을 중독으로 enfant이 있잖아. ика 범석실을 해야 된다. 그럼 이후에 나는 천가 범석화가 된다. 눈을 바라지. Vanessa nen을색 anda.